진짜 이럴 거야? 내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잘해주고 싶다는 건데 그게 뭐가 부담스럽다고 돌려주기까지 해? 그냥 받아주면 안 돼? 그냥 나는 생일을 챙기는 게 좀 어색해 집집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은 생일이라고 서로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들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축하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뭐해? 나한테 365일 중에 제일 특별한 하루야? 고마워 태어나줘서 처음이었다 그런 말을 들은 건 그 단 한 번의 기억 때문에 자꾸 기대했던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내려앉고 나는 생각보다 더 그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잘 들어줘